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진해운의 광양사무소가 다음달부터 광양항에서 철수합니다. 해운업 침체와 구조조정의 영향이 지역 항만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으로 들어오는 한진해운의 선박과 물동량들을 관리해온 광양운영사무소. 이곳의 업무 전체가 다음달부터 부산항으로 이관되고 사무실은 문을 닫습니다. 지난 1998년 광양에 입점한 지 18년 만입니다.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통합관리 차원에서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 본사의 입장입니다. 이전부터 영업기능을 두지 않았던 데다 이미 자회사로 분리돼 나온 터미널의 운영에도 변화가 없어 물동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항만공사와의 협의나 선박의 입출항, 컨테이너 관리 등의 업무가 예전에 비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양항을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이나 장기적인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앞으로 사정이 나아지더라도 복귀가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또 한진에 오는 현대상선은 강양의 국적선선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강양, 함항선을 비롯해 관계기관과 아울러서 한진의 정상계대에 온다면 강양에 다시 사무소를 입던 것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번에 운영사무소의 철수가 사무 공간을 단순히 비우는 수준에서 멈출지 추가적인 조치나 또 다른 파급 영향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